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매년 한 문제가 출제되는 상권 분석 모형에 대한 내용인데 학자들의 견해가 또 출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산 문제도 또 출제할 수 있는 범위인데 상권 분석 모형에 있어서 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배후지라고 하죠 여러분 상권은 우리가 배후지라고 하죠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 또는 고객이 전주하는 장소인데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으로 정의되는 공간 개념으로서 상권은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매 빈도,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이 내구성 있는 가구 같은 것은 상권의 범위가 상권의 범위가 우리가 넓게 나타나죠 크다 그런데 문제는 관련해서 우리가 점포의 맹적, 매장 면적이 있죠 점포에서 면적이 높다 그러면 높은 것은 뭐죠? 우리 백화점, 편의점은 작잖아요 면적이 클수록 상권의 범위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 내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또 고객 밀도가 높을수록 또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인데 도시 단위를 기준하는데 두 도시 간의 상호 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죠 자 A 도시다 B 도시다 이런 얘기죠 A 도시의 인구가 A며 B 도시의 인구가 B다 이때 직선 거리에 서서 상권의 경계는 어디? 규모가 작은 B 도시 가까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이 형성되죠 이게 C 도시다 C 도시의 인구가 A 도시로 몇 명 물건 사라고 나머지는 몇 명 가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이걸 X 킬로미터로 보고 이거는 Y 킬로미터로 보자 그러면 우리가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자 여러분이 중력 모형 소매 인력의 법칙은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중력 모형으로서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C 도시의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유인력은 비례는 분자로 가죠 분수식의 반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반비례는 분모로 간다 자 그러면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A 도시로의 인구 유인별 A 도시로 몇 명 가면 나머지는 B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이걸 보는 거죠 자 A 도시의 인구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반비례 B 도시 인구 B의 비례,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Y 거리 제곱의 반비례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계산 문제를 풀려면은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네 항의 곱은 얼마? 네 항의 곱은 B 곱하기 X 제곱은 분모로 가고 외항의 곱, 외항의 곱, A 곱하기 Y 제곱은 분자로 간다는 내용이죠 자 그럼 이것은 따로 떼면 B분의 A 곱하기 X 제곱 Y 제곱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B분의 A 곱하기 지수법칙에서 X분의 Y 전체 제곱으로 쓸 수 있다 이게 결론인데 자 이런 형태로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수식은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을 수정을 했다 네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모형이 컨버스에 수정된 소매인력의 법칙 또는 분기점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컨버스에 있어서의 분기점 모형을 우선 보게 되면은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된다 구매 영향력이 같은 점이 상권의 경계가 되죠 그래서 인구를 뭘로? 상점 규모 인구를 상점 규모 매장 면적으로 우리가 수정한 거죠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결론은 요거죠 결국은 우리가 A 도시 B 도시가 주어지면은 자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km 이렇게 주어졌다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작은 요게 분기점이죠 분기점이죠 자 그럼 요것은 X라고 하면 요거는 10-X죠 자 그러면은 A 도시의 매장 면적 A 도시에 있어서의 매장 면적 A 도시의 매장 면적 이고 뭐 거리 분기점으로 거리 X 거리죠 거리 제곱에 우선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뭐가 돼? 이게 바로 우리는 A 도시의 구매 영향력이고 B 도시 구매 영향력은 B 도시의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10-X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A 도시의 구매 영향력과 B 동시에 구매 영향력이 서로 같다 놓고 2차 방정식을 풀면은 이런 수식이 나온다는 내용이죠 자 A 도시로부터 물을 때는 분모가 A 도시로 갑니다 A 도시 매장 면적에 B 도시 매장 면적에 누뚜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 좀 우선 또 해 두시기 바라고 자 다음은 우리가 허프인데 여러분 계산 문제는요 랠리나 허프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허프는 소비자 거주지에서 특정 정포를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살 확률이 뭐냐 그래서 확률적인 우리가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한다 확률적인 상권 분석 모형인데 공감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이나 또는 쇼핑하는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라고 가정하면은 뭐를? 중력 모형을 적용한다 중력 모형은 상점 규모에 비례하죠 상점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데 이때의 거리는 우리가 실제로 측정한 거리 실측 거리 개념도 있고 우리는 시간 거리 개념도 우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 우리가 요인뿐만 아니라 비공간 요인도 다 고려를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쇼핑센터 자 대도시내에 우리는 경쟁 쇼핑센터를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쇼핑센터를 방문할 확률 특정 우리가 지역에 쇼핑센터를 우리가 갈 확률 확률을 우리는 시장 점유율인데 이 확률은 쇼핑센터의 크기 매장 면적 경쟁 대상 쇼핑센터가 몇 개냐 수 소비자 거주지와 쇼핑센터에 있어서의 거리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역량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은 A 할인점의 시장 점유라는 것은 소비자 거주지에서 A 할인점을 방문해서 경험적으로 물건을 사는 확률은 분모는 전체 A, B 두 할인점만 있다면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매장 면적의 비례,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문제는 이 전체에 대해서 A 할인점이 유인력을 해주면은 시장 점유율을 구할 수 있다 항상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 다음에 뭐를 구한다 뭐 이용객수라든지 이용객수 그 다음에 뭐 매출액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추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점포 하나 지금 할인점 두 갠데 대도시 상권 내 할인점이 하나 더 들어가면 고객이 A, B 할인점에서 고객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로 썸 게임이다 그래서 우린 제로 썸 게임이 나오는 거죠 제로 썸 게임 대도시 내에 상권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도시 내에 점포가 신규 개설되면은 기존 점포의 고객이 뺏기게 되는 제로 썸 게임이 나타난다는 것도 확인을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이죠 자 크리스탈레의 중심지 이론은 우리가 관련해서 관련해서 1933년에 나타난 독일 남부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에 대한 입지이론이죠 그래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중심지가 성립할 요건은 최소 요구치의 지역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존재해야 중심지가 성립을 하죠 자 그래서 중심지는 어떤 거죠? 우리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리는 생산을 해서 고객이 존재하는 배우지에 공급할 수 있는 중심 기능을 가진 중심지역이 중심지에요 그럼 이 중심지에서 생산된 상품이 고객이 존재하는 이렇게 배우지까지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죠 자 이 범위가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다 즉 이 중심지에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로써 한계로써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중심지의 점포들이 도산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심지는 점포들이 중심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수를 나타내는 이 범위를 최소 요구치에 있어서의 범위다 최소 요구치 범위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을 하려면은 최소 요구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에 존재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배우지 상권의 형태는 단일 중심지일 경우는 우리가 원형인데 크리스탈레는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 정육학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배우지를 형성하는 과정을 우선 보게 되면은 자 우리는 이렇게 중심지에서 이 원 상권의 범위까지 이렇게 공급하시죠 중심지가 지금 3개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원은 상권의 범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데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요구구는 공급을 못 해줘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 도달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배우지 외접형에서 이렇게 뭐를 간다 배우지 중첩형이 나오죠 이렇게 중첩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이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형태 정육각형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럼 정육각형 형태로 오게 되면은 이런 의미죠 우리 중심지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가 우리가 모든 지역에 이렇게 빠짐없이 다 공급을 할 수 있다 즉 뭐가 없다 이렇게 재화나 서비스가 미 도달되는 지역이 없는 이게 배우지 왕결령 형태 이렇게 다수의 중심지가 분포되는 경우에는 정육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육각형 자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 자 다음은 우리가 넬슨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넬슨은 점포일 경영 주체가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점포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상품을 인접 점포들 간의 고객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매출액을 늘리고자 하는 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0회 31일에 2년 영속 또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범 교수의 소비자 분포 기법을 보면은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실무적으로 획정하게 한 기법인데 자 여러분이 백화점에 고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고객을 어떻게 돼요 인터뷰를 하죠 표본 샘플링 표본을 추출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지도상에 표시를 함으로써 상권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고 광고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이용할 수 있고 또 경쟁 점포와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고 또 점포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이다 이 커스터머 스파팅 테크니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비자 분포 기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해요 고객 출발지 조사 기법이라고도 해요 소비자 분포 기법 또 약어로도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CST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또 OX 문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있어서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란다 비례 반비례 주의를 좀 많이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29의 시험은 비례 반비를 바꿔서 출제했죠 그래서 1929년에 나타난 최초의 이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의 계산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산문제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수정한 컨버스 이론이죠 경쟁하는 두 도시의 각각 입지에는 소매 시설 간의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는데 항상 우리는 두 도시 간의 뭐죠? 구매 영향력이 같은 구매 영향력이 같은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현학자가 컨버스의 모형이죠 자, 허프의 확률적인 상권 모형에 따를 경우에 공간 마찰 개수가 이일 경우에는 뭐를? 우린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 고객 유인역은 거리 제곱에 비례가 아니라 하여튼 거리 제곱은 반비례입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규모에 뭐한다? 비례한다 매장 규모에 비례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 규모에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프에 있어서의 확률적 상권 모형도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이 얘기는 우리가 틀린 지문이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3번은 틀렸고 2번은 맞는 우리가 지문이 되겠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이 허프는 우리가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실제로 측정한 거리, 소비자 거주지와 쇼핑센터까지의 실제 측정한 거리, 시간 거리의 개념 또 매장, 면적이죠 규모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한 모형이 바로 뭐죠? 허프의 모형이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탈러는 재화나 서비스에 따라 중심지가 계층화되죠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중심지, 저차원 중심지 계층화되고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 고차원 중심지는 범위가 넓죠 저차원 편의점 작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의 범위를 가진다고 보았다 요거 중심지의 뭐죠? 계층성에 대한 내용이죠 크리스탈러의 이론 중에서 중심지에 의사서의 계층성에 관련된 내용이 5번 지문으로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크리스탈러 이론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도시 사이에 C마을이 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우리는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이 유인되는 인구 수는 얼마냐 제약 조건이 있네요 C마을 인구 2만명에 60% 하니까 얼마? 만 2천명이거든요 만 2천명만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그러면 A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 자, A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 B도시로의 인구 유인비율은 A도시는 뭐죠? 인구 A도시 인구 10만명에 비례하고 분기점 거리제곱에 반비례 B도시 인구 30만명에 비례하고 거리제곱 20 거리제곱에 반비례 자, 이 수식을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수식을 가지고 우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곱한 이것은 내항이고 20의 제곱 400 곱하기 30만명은 뭘로 간다? 분모로 가죠? 내항이고 자, 외항이고 20의 제곱도 400 곱하기 10만명은 분자로 가는데 자, 400, 400 없어지죠? 이거 하면 3분의 1이에요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하면은 A대 B는 우리가 1대 3이다 이렇게 우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도시 A도시로의 인구 유인규모 인구 유인규모는 얼마? 12,000명이죠 2만명에 60%인 12,000명에 몇 %가 1뿌라스, 1대 3이니까 1뿌라스, 3인 전체 4에서 얼마? A는 1을 차지하고 그러면 B도시로 인구 유인규모는 12,000명 12,000명에 4분의 B는 얼마? 3을 차지하죠 그래서 얼마? 4분의 1이니까 3,000명은 A도시로 물건 사라고 하고 나머지 9,000명은 B도시로 물건을 사라고 한다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아직 이런 제약조건 심할 인구의 몇 %만 구매한다 이런 제약조건은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용에 이해하면 상권은 거리제곱에 반비례하고 인구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때 다음 조건에서 A, C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상권의 경계지점이 형성되는가 자, 그러면 A, C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분기점이 얼마냐 자, 여러분 A, B 주어지면 B도시 가깝게 결정, 이게 분기점 이걸 X라 보자 얘기죠 자, 이때는 얼마? 1 플러스, 누뚜 A, C로부터 물을 때는 A, C가 얼마? 16만명이 분모로 가고 B, C 4만명은 분자로 가죠 자, A, C 2도시 간의 거리 15키로가 여기에 분자로 들어오면 되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누뚜 이거 약분을 하죠 4분의 1이죠 4분의 1은 누뚜 2분의 1의 제곱이 돼요 이것은 제곱과 누뚜 없어지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에 15키로가 되는데 자, 이건 2분의 3이죠 15키로가 돼요 자, 분모를 1로 만들어주자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모 분자의 3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는 1이 되겠죠 분모는 여기는 1이 되고 약분 돼서 위에는 3, 5, 15죠 5, 2, 10 10키로미터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3번 지문이 우리가 정답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C 도시 인근에 A 할인점과 B 할인점이 있다 자, 허피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A 할인점의 이용 객수는 C 도시 인구의 몇 %인가 거리 마찰 객수 값은 이면 중력 모형을 적용하고 또 C 도시 인구 C 도시 인구의 몇 %? 50%가 A 할인점이나 B 할인점을 이용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C 도시 인구 관련해서 우리가 보는데 C 도시 인구 자, 여기에 C 도시 인구가 얼마다? C 도시 인구가 20만명이 주어졌어요 여기에 글자가 빠졌네요 C 도시 인구 20만명이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A 할인점 A 할인점을 묻죠 자, A 할인점에 항상 먼저 뭐를 구해야 된다? A 할인점을 방문해서 물건을 살 확률 이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야 된다 분모는 전체죠 그러니까 A 할인점 매장면적 8천에 비례하고 거리 8키로 거리제곱에 반비례 B 할인점 매장면적 2천에 비례 거리제곱에 반비례 더해주면 여기 전체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A 할인점이 되겠죠 자, 8 하나 약분되면 1000을 8로 나눠주니까 125 자, 2000을 이해적으로 4로 나눠주니까 500이죠 그래서 625분의 125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입니다 곱하기 퍼센트로 가니까 20%이죠 점유율은 20%가 돼요 자, 그럼 이용객수는 얼마? 이용객수는 C 도시 인구 20만명에 50%만 할인점을 이용하죠 그럼 얼마? 10만명에 20%가 10만명에 이 20%가 A 할인점을 이용하니까 2만명입니다 2만명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할인점 이용객수 자, A 할인점의 이용객수는 C 도시 인구에 얼마냐 C 도시 인구는 20만명인데 A 할인점 이용객수는 2만명이에요 그러니까 약분하니까 10분의 1이죠 자, 1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로 가니까 몇 프로? 10%가 되겠네요 10% 따라서 정답은 2번 지문이 정답인데 자, 주의력은 이 C 도시 인구 20만명 이게 빠졌는데 보충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상권의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묻는 내용이죠 거리 마찰 개수는 2라고 가정합니다 내일의 소매 인력의 법칙은 규모가 다른 두 도시 간에 뭐 우리가 A 도시 이렇게 B 도시 규모가 다른 이 도시 간에 어떻게 돼? 구매 영향력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컨버스는 두 상권의 분기점에서 이 두 점포에 대한 구매 영향력은 같다는 것이고 이것을 원리로 두 도시 간의 세력권을 도출한 이론이 되겠죠 자, 소비자 분포 기법은 애플범 교수가 제안한 모형으로서 이 지리적 상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적 기법을 말하고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은 재화의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 관계를 설명한 이론 허피의 확률모형은 상권 내의 모든 상점에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상점 규모에 뭐한다? 반비례 상점 규모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로 갑니다 D 도시 인근에 A, B, C 3개의 쇼핑센터가 있다 허피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경우에 각 쇼핑센터의 이용객수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용객수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시장 점유율인데 자, A 쇼핑센터를 방문할 확률이죠 자, A 쇼핑센터를 방문할 확률 자, 이 방문할 확률은 뭐다? 시장 점유율로 표현할 수 있죠 시장 점유율 자, 그러면은 A 쇼핑센터 매장 면적 4,000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거는 B, C 이렇게 주어졌죠 자, 4,000을 100으로 나눠주면 40이고 1,000을 20으로 나눠주면 400 2,000을 100으로 나눠주면 200이죠 그럼 640이죠 640에 40이니까 얼마? 16분의 1 곱하기 100하니까 6.25%가 나오죠 그래서 A 쇼핑센터 이용객수는 60만명에 얼마? 40%가 위 쇼핑센터 이용객이니까 60만명에 40% 24만명에 6.25% 곱해주면 15,000명이 A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야 B 쇼핑센터는 이게 얼마가 되죠 B 쇼핑센터를 이용할 확률은 이게 40 400 분모는 640이죠 640에 400이죠 B 400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62.5% 가 돼요 그러면은 24만명에 62.5% 곱해주면 15만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24만명 24만명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데 24만명에 1만 5천명 15만명 뺑 나머지 7만 5천명은 시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인데 이렇게 점포를 3개 놓고 구하는 유형의 문제 앞으로 출제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 분석 원래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공업구리가 입지 개수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수 이스라엘 공간